내가 왜 이 살인만 몸에 들어와 있는 거야? 내 몸을 뺏어갔어. 나 좀 도와줘. 지금 내가 경찰로 보여요? 팀장님 혹시 그런 영화 보셨어요? 영화? 사람 몸이 바뀌는? 뭐 그런 영화야. 갑자기 그 얘기는 왜? 한 번 해보자. 네가 얼마나 같으나. 늦으론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는데 내가 너랑 놀아주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? 감사합니다.